전국노래교실을 찾아왔습니다. 대단합니다. 오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오늘 진행을 맡은 박남춘. 안녕하세요. 서울특별시에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수락산과 불암산. 얼마나 참 아름다웠습니까. 그리고 또 구예 방침을 보니까 교육 문화 녹지 또 특히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. 이런 구예에서 사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. 얼굴들 보시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. 그렇죠.